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흉중에 담긴 계략과 실책과 계획을 추측해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과연 상식적으로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대묻게 될 것입니다. 멀쩡한 원전산업을 부수는 것이 상식선에서 해결되었던가 선거법 신설법안이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었던가 공수처 신설법안이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었던가 다음 질문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상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집권세력입니다. 집권세력의 상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비상식이 그들에게는 집권세력에는 상식이 되어버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여러가지 칭후, 칭조가 있습니다. 이런 칭후와 칭조를 잔잔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도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 원안을 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조국 살리기에 나스라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많을 것으로 봅니다. 분발하라, 동료하라, 조국의 부활에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칭조입니다. 친문의 거센 공격으로 그나마 양식 있었던 더불어민유당의 아주 보기 드문 국회의원이었던 검탭섭 씨가 공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를 제거 대상으로 찍었고 결국 친조국의 기치를 높이던 인사 3명 정봉주, 김남국, 강선우가 연속적으로 도발해서 결국 검태섭 씨를 찍어서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당 외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권력을 세울 수도 있고 권력을 움직일 수도 있고 권력을 주저앉힐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들 알아서들 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칭조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들은 모두가 공천되었습니다. 항우나 전 울산경찰청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유당 최고위원들은 모두 여당 경선을 무난하게 통과되어서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의 뜻을 개의치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건 따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칭조입니다. 노골적인 친문 그리고 친조국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뒤집는 두 개의 위성정당 장당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내에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대검청사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무를 중심으로 제1친문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봉주 송혜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도한 것이 바로 제2친문 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문 대통령의 용인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칭조입니다. 제2의 친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2위가 바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계속해서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최강욱 씨는 조국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불구속 기소된 자입니다. 그리고 비례 8번을 꾀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아주 조국과 가까운 인물은 윤석열을 조선조에 간신해 공공연하게 비유합니다. 결국 지난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던 조국 사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유재수 사태 등은 모두 공수처 출범과 함께 덮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절정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조국 부활 윤석열 제거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집권 세력 내에서 열혈인물들은 일제히 조국 무죄를 외칩니다. 그리고 조국 부활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국 만세를 외칠 것으로 봅니다. 문화일보의 흠인 선임기자는 이런 상황 전개를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는 볼세비즘에 젖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친문 순열 아닌 비문 잡종 그 누구도 권력의 후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압승하면 정말 기이한 세상에 일반 국민들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회계 망측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선거판이 4.15 총선판이 4.15 총선이 코로나19 프레임으로 장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의제들이 코로나19로 덮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4.15 총선의 본질을 생각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15 총선의 본질은 이번 총선의 본질은 어지러운 세상들에 해녹되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4.15 총선의 본질을 우리는 휘어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난 3년 당신의 삶이 나아졌는가 핵심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난 3년간 당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앞으로 2년 동안에 당신의 삶이 가족의 삶이 아이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앞으로 2년 삶이 더 나아질 것을 보는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으로 아이들 세대 더 밝고 더 나은 사이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몇 가지 질문이 바로 4.15 총선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권자들이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동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현명한 유권자로서 표를 던지는 기준이자 잣대이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심지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